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휴림 로봇입니다. 코드번호가 09071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4시 0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종속회사를 3개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로봇 전문 제조업체와 서포트웨어를 적용시킨 IT 기술과 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 분산과 가성 공간 내의 동작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로봇 그 다음에 서포트웨어의 로봇에까지 진화하여 관련된 로봇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반영한 정자반역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모터 허쿨러스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한양대 에리카와 우수협력 기관에서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었고 마스크 생산 자동화 설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05억원의 대규모 공급계약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마스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효림 로봇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61억원, 영업이익이 8억원, 그리고 순이익이 177억원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61, 8, 177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68, 그 다음에 8억원, 77억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8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단기 순이익이 77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상적인 재무제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순이익이 77억이 나오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도 얼마 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8억으로 흑자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재무가 불안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림 로봇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8억 정도가 흑자전환 되면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8억짜리 흑자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물음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가가 750원에서 같다라고 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상 갔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을 것일 것 같은데요. 이 효림 로봇은 바로 이 삼부토권의 최대 주주인데 이 삼부토권이 이낙연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11월 2일 날 휴림 로봇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라고 하는 기사에 대해 삼부토권의 최대 주주이지만 이낙연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낙연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효림 로봇이 지금보다도 내일이 됐을 때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종목은 사지지 마시다, 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치 테마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요. 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카자노, 카자노에서 하고 있는 도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미로 간다라고 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도박이기 때문에 내일 하한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카자노에 가셔가지고 도박 기계에다가 내 돈을 넣고 도박을 하는 거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에다가 내 재산을 넣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일수록 멀리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다른 타 증권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라고 해서 절대로 매수하시지 마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이 더 갔을 때 그 전문가 말이 맞았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멀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의 이런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종목 가지고 내 아까운 돈을 피같은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마시라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요 합법적 도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합법적 도박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돈 벌어가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는 정치 테마로 갔다가 정치 테마가 끝이 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종목 언제 하한가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내려올 때는 정말 시원하게 빠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평가입니다. 고평가. 이런 종목 사셔서는 안 된다.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가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이런 종목에다가 몰빵을 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고요. 이런 테마, 정치 테마로 가는 종목들은 개인들의 피눈물을 먹고 가는 종목이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증건방송, 다른 증건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많이 멀리를 하셔라, 조심을 하셔라, 거의 사기꾼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전문가라고 하면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욕을 먹더라도 쓴소리, 바른 소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런 종목이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런 데서 사가지고 물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박을 하는 투기자가 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치 테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다가 한강 간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로 많이 봐왔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 하다가 정치 테마로 재산 말아먹는 사람들 많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주식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경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정말 무서운 종목들이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내일장도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 단타로 들어가다가 장기 대주주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물렸는데 내일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왔을 때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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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장기 대주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나오는 겁니다. 3년, 4년, 5년 이렇게 물리는 분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약간 표현을 좀 가격하게 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탄탄하지 않는 바닥에다가 모래성을 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차트 보면 개인들 딱 그냥 이 자리에서라도 사고 싶어합니다. 이 심리를 세력들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은봉이 떠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거 매수하지 마시라.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정치 테마주라고 되어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낫다. 일단은 피하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냥 이낙연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가는 거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잠시만요.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보시면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